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스카이 그래서 여기서는 S가 내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S는 그렇지 S는 K는 그렇지 SK는 K 우리 Y는 E 그래서 하치면 스카이 스키 같은데 아 그렇죠 Y가 내는 소리를 잘못 생각했죠 Y는 E 소리가 아니고 뭐 I 합치니까 Sky 그래서 Y가 Y가 내는 소리 정리해보자 제일 먼저 뭐 그렇죠 짧은 막대기 두번째 그렇지 E 소리 세번째 I 여기서는 뭐 냈다 I 그래서 합쳐서 뭐 Sky Sky 아 Sky 뭐 냈구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 파이 그렇지 파이지 파이 I가 I 소리 냈어 E는 소리 안나고 파이 그래서 I E가 I 소리 난다는거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계산 그리고 얘는 뭐지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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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은 O O I는 E E G는 없어요 없어요 H는 없어요 없고 T는 T T 합치면 Lit Lit Light가 아닌데 Lit인데 어딜 잘못했지 O O O O O 뭐지 O O O O OK 그래서 여기서는 예빈이가 뭘 알아내냐 I, G, H가 무슨 소리 낸다 I 그렇지 I, G, H가 I 소리 날 수 있다는거 G, H는 소리가 안나고 I, G, H가 I 소리가 안나는거 그래서 합쳐서 뭐 Light 그렇죠 Light Light 좋습니까 Light 그럼 얘는 TIGHT 옳지 TIGHT 원리는 똑같지 OK 얘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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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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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계속 Y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I 그렇죠 Y가 I 소리 내고 있죠 합쳐서 FLY라고 FLY OK 얘는 FLY Night 여기서는 N은 N 그렇죠 I, G, H는 I I T는 합쳐서 Night 된거고 OK 얘는 Y Y Y가 I 됐고요 얘는 TIGHT I, E가 I 잘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가 끝났고요 OK OK 한번 써볼까 OK 원출 없어요 원출 없어요 원출 없어요 이걸로 써볼까요 OK 먼저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고요 SKY 써볼까요 SKY 어떤 글자가 보여요 SKY라는 소리입니다 OK 확인해 볼까요 SKY OK 계속해서 합쳐진 소리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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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볼까요 FLY FLY 볼까요 FLY 맞았나요 맞았으면 동그라미 압력하구요 OK 합쳐진 소리는 FLY CRY 써볼까요 OK 확인할까요 WOW 자 얘는 합쳐서 FLY 써볼까요 확인할까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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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요 오 다 맞네 OK 소리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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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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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었어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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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까요? 맞았나요? 쫙 얘는 어떤 소리나나요? 나이트! 써볼까요? 뭘 가리고 써요? 확인할까요? 오케이 어때요? 맞았어요? 틀렸으면 바르겠습니다. 맞았어요? 자 우리 오케이 시험 치고 계속 진행하세요 예? 우주 시험 쳤어요 연습을 하고 싶어요. 연습이요